지금부터 less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. 다른 말로는 lesscss라고도 합니다. less라는 말이 너무 짧아서 식별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뒤에다가 css를 붙이기도 하죠. lesscss가 무엇인가 하면 css는 잘 아시다시피 이 html을 꾸며주는 언어죠. 그래서 이 css의 어떤 역할은 html이 정보를 담당하고 css가 그 정보를 보기 좋게 꾸며주는 역할을 담당해서 이 html은 정보에 집중하고 꾸며주는 역할은 css가 담당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css의 역할이죠. 그런데 css는 많은 장점이 있지만 단점도 많이 있습니다. 이를테면 작성하는 것은 쉽지만 파이어버그와 같은 도구 없이 css를 유지보수하는 게 사실 어렵거나 이런 도구들에 익숙해져 있는 현재 상태에서는 저같은 경우는 불가능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. 그리고 동적인 언어, 이를테면 자바스크립트와 같은 언어는 변수나 함수와 같은 걸 통해서 이 로직을 재활용할 수 있는 여지들이 많이 있는데 css는 그런 부분이 없죠. 바로 이러한 부분들을 해결해주고 보완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이 lesscss라고 하는 겁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이 lesscss의, 지금부터 less라고 부를게요. 이 less의 문법을 적용한 구문을 작성을 하면 어떤 컨버팅하는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. 그 프로그램을 작동하면 최종적으로 css가 만들어지고 여러분들은 그 css를 사용하면 되는 겁니다. 그러면 이 lesscss가 무엇인가를 이렇게 설명하는 건 굉장히 모호하고 구체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머리가 아프실 거예요. 그래서 가장 좋은 건 코드를 보는 거죠. 그래서 코드를 보면서 이 lesscss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보시면 감이 올 겁니다. 일단은 실습을 위한 조건들은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에 lesscss가 어떤 것인지를 파악하는 데 중점을 두고 이 동영상을 보시면 되겠습니다. 제가 웹페이지를 하나 준비했습니다. 이 웹페이지는 nesting.html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웹페이지이고요. 제가 파이어버그라는 도구를 이용해서 이 웹페이지를 웹페이지의 html을 보여드리면 제 바깥쪽에 있는 바깥쪽에는 div 엘리먼트가 있고 그 엘리먼트의 id 값은 헤더입니다. 그리고 그 밑에는 lesscss란 물음표라고 하는 부분은 h1 태그로 감싸져 있고요. 그리고 lesscss는 css의 생산성을 높여줍니다. 라고 하는 부분과 이 밑에 있는 이 lesscss의 공식 홈페이지로 이동하는 링크는 각각 p 태그로 감싸져 있습니다.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요. 현재 보고 있는 이 웹페이지를 꾸며주는 css는 이렇게 생겼습니다. 제가 css을 열었죠. 그래서 id 값이 헤더인 엘리먼트의 하위에 h1 엘리먼트가 등장하면 폰트 사이즈를 26 픽셀로 하고 폰트 웨이트를 볼드로 라고 되어 있는 거고요. 그 다음에 샵 헤더 p라고 하는 것은 p 엘리먼트가 id 값이 헤더인 엘리먼트 하위에 p 엘리먼트가 등장하면 폰트 사이즈를 12 픽셀로 하라는 거니까 여기 있는 이 p와 이 p 엘리먼트 두 개에 해당되는 css라고 할 수가 있겠죠. 그 다음에 a 태그가 a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은 마찬가지로 p 엘리먼트 밑에 a 엘리먼트가 등장하면 텍스트 데코레이션을 논으로 해서 밑줄을 표시하지 않는다는 뜻이죠. 그 밑에는 설명 안 드려도 될 것 같고요.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아마 css에 익숙하신 분들은 여기서 어떤 문제점을 발견하기 어려울 겁니다. 그런데 이 less를 한번 사용하게 되면 이게 굉장히 큰 css의 단점이고 보완되어야 될 부분이라는 것을 이해할 수가 있게 되는데요. 여기 보시면 이 헤더라고 하는 부분이 중복돼서 사용되고 있어요. 그리고 p라고 하는 부분도 중복돼서 사용되고 있다는 거죠. 마찬가지로 a도 중복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굉장히 나쁜 비효율성이 발생을 하고요. 그리고 이 각각의 것들이 이 css 디스크립션들 css에 대한 이 기술들이 서로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나중에 코드가 많아지면 유지보수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. 바로 이런 것들을 less가 해결해 줄 수 있는 솔루션을 가지고 있는데요. 제가 less의 문법을 보여드릴게요. 여기 보시면 이게 less의 문법입니다. 그래서 샵 헤더라고 하는 부분은 똑같죠. 이거는 less는 기본적으로 css와 거의 문법이 유사합니다. 약간의 변주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코드를 줄이고 유지보수를 쉽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less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id값이 헤더인 엘리먼트에 대한 부분이 이 중과로 사이에 나타나고요. id값이 헤더인 엘리먼트의 하위 엘리먼트 중에 h1 엘리먼트가 등장하면 이 중과로에 있는 부분이 적용이 되는 겁니다.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강조 표시한 부분은 바로 이 부분에 해당되는 거죠. 그 다음에 id값이 헤더인 엘리먼트의 자식 중에 p 엘리먼트가 등장하면 font 사이즈는 12px이다 라고 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에 해당되는 거죠. 그리고 a 엘리먼트 즉 id값이 헤더인 엘리먼트의 자식 엘리먼트로 p가 오고 그 자식으로 a가 오게 되면 걔는 텍스트 데코레이션이 논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 그 부분은 여기에 해당되는 거라는 겁니다. 자 그러면 less와 css의 차이점은 뭔가요? css는 중복되는 부분이 있지만 less는 이 id값이 헤더라고 하는 셀렉터를 단 한 번만 기술을 해주게 됩니다. 그리고 마찬가지로 p 엘리먼트에 대한 기술도 여기서는 세 번이나 등장하는데 less에서는 딱 한 번만 등장한다는 특징이 있죠. 그리고 이 css는 각각이 연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독립적인 중괄호로 이렇게 서로 떨어져 있게 되는데 less 같은 경우는 이 하나의 중괄호 안에 다시 중괄호가 등장하는 방법을 통해서 연관되어 있는 관련되어 있는 이 css 부분이 서로 뭉쳐져 있다라는 다시 말해서 모듈화되어 있다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. 자 그럼 이 less를 어떻게 사용하냐 어떻게 사용하냐면 여러분이 이 less의 문법에 따라서 이렇게 문서를 작성을 하고 이 프로그램이 있습니다. 이 less를 컨버팅 해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요. 그 프로그램을 동작을 시키면 css 파일이 생성이 되고 여러분들은 그냥 html 문서에다가 이렇게 링크 엘리먼트를 통해서 그 css를 include를 해주게 되면 되는 겁니다. 결과적으로 css를 사용한다는 측면에서는 어떠한 차이도 없습니다. 다만 그 css를 여러분이 직접 만드느냐 아니면 less의 문법을 이용해서 여러분이 만들어서 less를 less 컴파일러 또는 컨버터를 이용해서 전환해서 css를 만드느냐 그 차이가 있는 거죠. 그래서 방금 제가 설명드렸던 이 컴파일러라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less를 css로 컨버팅 할 수가 있는데요. 그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. 이런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여러분이 이 less 파일을 등록해 놓게 되면 이 파일을 수정하면 자동으로 이 프로그램이 여기 있는 네이스팅.css라는 형태의 이 css로 컴파일, 컨버팅을 해주는 거예요. 그럼 여러분은 그냥 이 파일을 html에 include 하면 되는 거죠. 브라우저 입장에서는 less라고 하는 파일의 존재는 전혀 모르고 있어도 상관없습니다. 중요한 것은 브라우저는 css에서라고 하는 거니까 css를 만들어주면 되는 거죠. 그래서 여기 있는 이 프로그램에 대한 사용법은 우리 생활코딩의 이 less css 수업 중에 클라이언트 쪽 사용법에 보시면 제가 이렇게 심플 less라고 하는 부분을 이렇게 갖다 놨고요. 거기에다가 동영상을 만들어 놨거든요. 그래서 이 동영상을 보시면 이 심플 less라는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자세한 사용법이 나와 있으니까요. 이걸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. 자, less가 어떤 기술인지 감이 잡히시나요? 방금 제가 보여드렸던 것은 이 less가 가지고 있는 기능 중에 뭐 소위 영어로는 네이스팅, 우리말로는 중첩이라고 하는 기능과 관련된 이 한 꼭지를 보여드린 거고요. 그거 외에도 다양한 기능들이 있어요. 예를 들면 자, 여기 보시면 이 위에 쪽에 있는 부분은 less의 문법이고요. 아래쪽은 그 less가 생성한 css 파일입니다. 그래서 less에서 여러분이 골뱅이 컬러 라고 하고 컬러값을 추정한 다음에 여기에 css 기술하는 부분에다가 골뱅이 컬러 라고 적어주게 되면 이 부분이 이 위쪽에서 선언한 샵 4d926으로 전환된 이 css가 만들어지는 겁니다. 보시는 것처럼요. 이렇게 되면 이게 일종의 자바스크립트 같은 거에선 변수라고 하죠. 그러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 컬러에 해당되는 값만 바꿔주게 되면 이 css의 내용이 전체가 다 바뀌기 때문에 유지보수가 상당히 쉬워지는 거죠. 이 less css에는 mixin이라고 하는 것이 또 있는데요. 이 mixin은 굳이 함수로 치자면 이 사용자 정의 함수 정도 된다고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. 자, 여기 보시면 점 라운드 코너스라고 하는 부분 보이시죠. 이 클래스 셀렉터죠. 그리고 괄호가 있고요. 그리고 여기에는 이렇게 중괄호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 밑에 보시면 샵 헤더하고 그 안에 점 라운드 코너스를 이렇게 기술해놨는데요. 이거는 css에서는 허용되지 않는 문법이죠. 그래서 이렇게 기술을 하게 되면 점 라운드 코너스라고 하는 이 셀렉터를 가지고 있는 이 디스크립션 그 css 기술하는 부분을 이쪽으로 로드하게 되는 겁니다. 그래서 이 부분이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. 여기에 점 라운드 코너스에서 기술해놓은 부분이 이 부분으로 이동을 한다고 볼 수가 있는 건데요. 그런데 이렇게 기본값, 이렇게 아무것도 뒤에다 붙이지 않는 것과 이 밑에 보시면 푸터 밑에 라운드 코너스 뒤에 괄호하고 10px을 이렇게 넣어놨습니다. 이 두 가지의 차이점이 있는데요. 이렇게 아무것도 붙어있지 않은 경우에는 이 뒤에 있는 골뱅이 레디우스라고 하는 부분이 기본값인 5px로 사용이 되게 됩니다.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10px이라고 지정을 하게 되면 기본값인 5px은 무시가 되고 레디우스의 변수값이 10px이 되면서 이 밑에 있는 골뱅이 레디우스라고 적혀있는 부분들이 전부 다 10px로 치환되는 것이죠. 그래서 그 결과가 이 위쪽에 있는 헤더는 기본값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보도레디우스도 5px, 웹킷 보도레디우스도 5px 이렇게 되는 거죠. 그리고 밑에 있는 것은 보시는 것처럼 10px을 지정을 했기 때문에 이 각각의 값들이 10px로 치환되면서 이렇게 출력이 되는 겁니다. 그 다음에 중첩 또는 포함에 대한 규칙은 제가 시작되면서 예제 초입에서 설명드렸던 예제가 중첩에 대한 내용이고요. 그리고 함수와 연산이라는 부분은 이 CSS는 기본적으로 이 함수나 연산과 같은 기능을 제공하고 있지 않습니다. 그래서 여기 보면 이 헤더의 컬러로 베이스 컬러라는 변수를 지정을 했는데 베이스 컬러의 값이 샵111이죠. 그리고 별표가 들어오면 별표는 프로그래밍에서는 곱하기의 의미입니다. 곱하기 3을 하기 때문에 이 111이라고 하는 값이 3333으로 변경된 거죠. 그리고 더 보도라고 하는 변수를 곱하기 1을 해주니까 더 보도가 1px이었으니까 여기 있는 값이 2px이 되면서 이 밑에 있는 부분이 2px로 변경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바로 CSS 안에서 더하기, 곱하기, 나누기와 같은 연산자를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을 레스 CSS를 통해서 사용할 수가 있게 되는 거고요.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디세트레이트라고 하는 부분 보이시죠? 이거는 일종의 함수인데요. 이 레스가 준비해놓은 함수들이 있습니다. 그 함수를 이용해서 여러분이 이 색상이나 어떤 값들을 수학과 관련된 것들을 쉽게 제어할 수 있는 그런 정의되어 있는 함수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. 이런 기능들을 제공하는 것이 이 레스 CSS 레스라고 하는 언어의 어떤 기능, 쓰임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. 이 문서에 보시면 문법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. 여기 있는 것들을 보시면 레스를 좀 더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이 나와 있으니까요. 저걸 참조하셨으면 좋겠고요. 이 문서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면 원문은 레스 CSS ORG에 있습니다. 여기 가시면 지금 이 문서에 있는 내용들이 전부 다 여기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. 이거는 영어로 되어 있고요. 영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개발자 영어라고 하는 이 커뮤니티가 있습니다. 이 개발자 영어에서 이 레스 CSS를 번역하셨고요. 이 멤버들이 힘을 모아서 그 번역된 것을 제가 동영상 강의를 추가하는 방법으로 레스를 조금 더 이해하기 쉽도록 도와주기 위한 목적으로 이 문서가 만들어졌으니까요. 그 점을 좀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리고 레스는 이런 분들에게 의미가 있습니다. 일단 HTML과 CSS에 대해서 최소한 기초적인 지식을 알고 계신 분들에게만 의미가 있을 거니까요. 만약에 그렇지 않은 분들은 CSS나 HTML을 익힌 다음에 이 수업을 들으시면 되겠고요. 그리고 CSS의 그 비효율적인 면에 충분히 좌절하신 분들이라고 한다면 레스를 재미있고 의미있게 배우실 수가 있을 겁니다.